소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거될 말씀 가지고 은약이 이끄는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체류국기 하면 떠오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불신자들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각종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체류국기라는 하나님의 시대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끈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급할 만큼 모세가 규모를 갖추었다. 규모를 갖추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바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교육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교육. 이것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이끌게 한 바탕이고 힘입니다. 어렸어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 그래서 우리 랩몬트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났다 못났다 아니에요.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냐. 언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살아온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5제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직접 나타났어요. 떨긴 나무숲에 직접 나타났어요. 너 신발 부수라. 하나님 직접 나타났어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사용한 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나. 내 기분에 자존심 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겠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재로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뭐요? 예수의 종 그랬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종 그랬어요. 종 종 종 종 이 종이란 말을 언급을 먼저 합니다. 로마서 기록을 보면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의 종이요 종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내 소유가 없어 종은. 전부 주인 거야. 자기 목숨도 자기 심지어 자기 자식도 지가 낳는 거 전부 다 지 소유 다 주인 거야. 이 종이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이란 표현 속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헌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대 헌신. 종이란 의미가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 예수의 종 바울 이 말은 종 이 말은 종은 종이요 그냥.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전부 주인 거라. 주님의 것이라.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라고. 이게 진앙생활이에요. 거의 다 안 그러죠. 내가 빨빨 살아있죠. 왜 상처받습니까? 왜 시험듭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죽었는데 빨빨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시험 들어요. 금방지게. 뭐 한 게 있다고 시험 들어요. 글씨로 다 끝냈는데. 아멘. 그거 시험 들었다. 갈등한다. 헷갈리다. 그 전부 다 가짜라는데. 난 가짜야. 난 가짜야. 난 엉터리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모세 모두 영적 정체성에 걸맞는 뭘 남겼어요. 결국은 인생 작품 남겼어요. 인생 작품. 왜 간증이 없냐. 왜 증거가 없냐. 그리스도는 인도를 못 받았어요. 은약이 있거나 삶을 못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대요. 선지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할을 모세가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아시던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소통이 있는 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1평도 쓰임 받는 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되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자가 되겨야 주옵사사. 하나님의 뜻과 소통이 되겨야 주옵사사. 그래서 1평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사사.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것으로 적용하시라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의 바탕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우리보고 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그래요? 아무거 할 거 없어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라고 하면 뭐예요? 믿으라고 하면 뭐예요? 잡아라는 건 믿어봐.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 약속, 예수님 오신 후 약속 그거 잡아라 그것만 믿으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언약이 모세의 인생의 플랫폼임에서 추진력이었습니다. 모든 선택과 행동의 뭐야? 절대 기준 말씀. 절대 기준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원계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이끄는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이끄는 삶 속이에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신 뜻을 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멋지고 종교하게 쓰임받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언약을 붙잡는 삶이에요. 1, 2절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낳아. 모세가 태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모세가 누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엄마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요기베이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모세 부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국기 누웠었어요? 모세가 갔었어요. 모세가. 모세 5경 출애국기 포함해서 모세고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굳이 부모의 이름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부모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서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레위 집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왜 강조했을까. 레위 집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집화라고 왜 말했을까. 레위가 뭐냐. 레위 집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위 집화 이 말은 피를 강조하는 겁니다. 피. 피를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집화가 하는 게 뭐냐. 주 업무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레위 집화만 제사권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누구냐. 레위 집화란 말이에요.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사장 집화입니다. 제사장 집화가 레위 집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의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양의 피 뿌리는 거예요. 피. 이 피가 뭐예요? 구약의 피가 뭐예요? 짐승의 피가 오실 예수의 피예요. 메시야 피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거를 짐승을 짐승 잡아가. 짐승이 뭐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언. 미리 미리 구약 때부터 가속에서 심어주는 겁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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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 뜨는 짐승의 피. 신약인 예수의 피. 그래서 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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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약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사단을 이기는 길.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 피예요. 피. 예수 보혈의 피. 아멘.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죄사함이 없어. 어떤 종교도 열심히 한다거나 아무 필요 없어. 아무리 찾기엔 소용없어. 예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죄사함 받아. 그러니 보세요. 태국이 다 중돌이 많아요. 태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남자가 태어나면 군대 가잖아요. 저 태국은요. 남자분 우리나라 군대 가듯이 다 갔다 와야 돼요. 한 번은 갔다 와요. 한 번은. 몇 달 가냐고 그러니까 석 달은 가도 기본. 제가 석 달은 갔다 와야 이렇게 남는대요. 또 군대 갔다 온다 하듯이 누구나 다 그랬대요. 전부 다 우상 속에 중을 해야 돼요. 중을. 중을 3년 해야 되는. 3개월의 제 하루. 그런 식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자사 손손이 뭐예요. 자사 손손이 지옥이요. 뱀, 용, 마귀, 귀신 있는 그 속으로 쫙 자사 손손이. 보금 가진 사람 볼때는 그 현장 볼때는 너무너무 불쌍하지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참 지옥 가는 눈에 다 보이니까. 제가 강의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태국의 중이. 중인데 중중에도 아주 똑똑한 중. 회장하는 중. 똑똑한 젊은 중인데. 병에 걸려 죽었어요. 화장을 다 하거든요. 불교는. 화장을 하는데. 3일 만에 화장을 다. 화장관을 다 덮었으니까. 화장퇴 가다가. 불 속에 가다가. 뚜껑 열고 뛰어났어요. 잘 아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3일 때 어디 갔다 왔냐. 지옥 갔다 왔어요. 지옥 갔다 왔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 부처가 있어요. 다 보고 왔어요. 그 존경하는 불교에. 그 존경성 어른스러운 들. 그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받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게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오냐. 베드로가 딱 서 있대. 여기 못 들어와. 왜 들어오냐.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온다. 총격을 받은 거예요. 내놓으라는 선님들. 존경하는 분들. 부처부터 싹 딱 지옥에 다 있대. 이분이 죽음에서 깨어나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말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런 게 말할 시간도 없고. 어떻든. 이 레위의 지파는요. 이런 피의 은약의 비밀. 시생재물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라 그러면. 모세의 부모 역시 이 피의 은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은약 잡은 집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태어난 은약 잡은 부모님들이 다 레위 남자, 레위어자란 말이에요. 이 태양아 부위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은약 잡고 결혼해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제대로만 키우면 은약 안 놓치면 모세요. 모세. 레위 남자, 레위어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라는 우리 후대들, 이 어른들 말고 이거. 지금 청년들 말고 딱 결혼할 때 은약 잡고 딱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2판, 4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은약 잡고 결혼하니까 이 아이들을 더 키우겠냐고요. 태양아 부위에서 막 은약 속였어요. 지금 앞으로 몇십 년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우리에게 쫙 깔린 줄 믿습니다. 은약 잡은 자, 이 피비밀을 아는 자가 레위 남자라, 여자란 말이에요.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피은약의 비밀을 붙잡고 자라는 레위 노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제사 지는 거 보면서 피 뿌리면서 제사하면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이런 장식의 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스사람 아담 범죄가 기록되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장식의 3장. 모세가 기록한 거죠. 아담과 아와의 범죄를 쫙 기록했어요. 범죄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사당 종로로 다 12가지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우리 방하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뭐랬습니까? 모세가 쓴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다 하나님에게 가르친 거예요. 해결책을 줬어요. 3장 15장. 해결책. 그것이 여자의 후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장식의 3장 20일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을 때 그 가죽이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으니 온몸에 피잖아요. 가죽옷을 잡아서 가죽을 잡아가 짐승을 잡아 옷을 입혀버렸다 말이에요. 온몸에 피잖아요. 가죽옷의 비밀. 한마디로 피언약의 비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다 해결해 주겠다. 모세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언제 신비해졌느냐. 레위 집하 출신 부모의 은약 교육이 그 시작이었어요. 그게 부모들이 자식들 공부 잘하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은약을 어떻게 하면 심어주어서 아이가 은약 속에 자라느냐. 그래서 우리 EMS 이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터 이 어린이 집이랑 EMS 이 속에 은약 속에서 딱 자라도록.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눈이겨봐야 될 부분인데 모세의 부모가 이런 은약 교육을 할 정도로 은약이 뭐가 됐었어요? 가긴뿌리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 얼마나 유혹 많습니까? 세상에 뭐 자라. 그거 다 전부 창지삼자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은약 교육.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은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었던지 본문 내용을 보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뭐요? 생명 걸고 모세를 지킵니다. 생명 걸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요? 본문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엄마 요괴배씨 아들 분이 잘생겼다고 해서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살려 했다. 우리 한글에서는 그래 잘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모세의 아들은 안살립니까? 잘생겼다고 그래요. 왜 이 말을 잘생기기 때문에 다른 말을 왜 했냐 말이에요. 잘생겼다고. 모세의 아들은 죽으라 죽이는 건 다 이 말이냐. 그 말 아니에요. 본문에는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고 했어요. 원뜻이 그래요. 범상치 않았어요. 부모가 딱 볼 때요. 여기서 잘생겼다 이 말은 히브리 말라고 토부를 합니다. 토부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장세일장 30일째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이 토부예요.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한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일꾼이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비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마 특별한 것에 대한 약속, 장래에 탁월하게 될 것이지만 보여주는 어떤 정표가 그 어린아이에게 찍히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히브리 11장 23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뜻이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범상치 않는 아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을 받았는데요. 아름다운 딸 한 발 그런 말이에요. 아이를 다 보니까 달라. 사도행전 7장 20재를 보면 세대반의 설교 중에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를 자꾸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름다운 지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영의 눈이 열린 모세 부모가 이미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 모세를 보호한 거예요. 신앙상 한 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영직인 눈이에요. 영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은 육신적인 눈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해요. 하나님은 내게 오늘 이밤에 영의 눈을 열어주옵사사. 영직인 눈이 열린다. 이 말은요. 구원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렸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르다. 하나님의 계획이 것이다. 보는 눈이 열리기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대서 응답받는 걸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죽게 돌아오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죽게 돌아오는 그야말로 귀신 섬긴 자가 죽게 돌아오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그리 자연스럽게 전하는 사람. 이런 생명적 역동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언약 붙잡는 삶이다. 이런 삶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지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영적 모세예요. 영계 전 성도는 이렇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삶이 인생 작품 남기는 삶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언약을 전달하는 삶이에요. 본문 3절 위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와는 달라졌어요. 온갖 핍박이 그냐말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세월이 흘러가 요셉을 몰라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왕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후손들이 430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 땅에만 그렇게 살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리 막 가니까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애교부왕이 위기의식을 엮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종 정책을 다 써가 이스라엘 민족을 확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냐. 이것들을 보니까 너무 작고 저거 커지면 곤란해.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방법은 하나다.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명령 떨어졌어요.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것도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숨겨졌는데 이게 석 달 지났는데 애가 우는 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손이 거의 바뀌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평소 때 날 봤더니 이거 어떻게 하지? 평소 때 바로 왕의 딸이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이게 다 모여하러 나일강에 나온다고 나일강에 나온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딱 나 떼어놓은 거예요. 갈대 사이에 딱 그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눈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을 보내서 어머니가 요게베시 보내서 봐라. 보고 누가 저 갈대를 상자를 가져간 잘 네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저 공주가 나와서 저걸 가질 때 네가 가서 내가 이 점비길 유모를 내가 고용하면 되겠느냐 안 물어라. 다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락을 짜가 보냈는데 마침 바로 왕 딸이 나와서 모여가다가 갈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딱 들어오는데 아기가 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밍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 목숨을 구한 거예요. 사실은 미리암에 가서 이 아이를 점비길 유모 구해줄까요. 이래가지고 일삭 철기라고 그냥 바로 왕의 딸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래가지고 아이를 자기가 아들로 삼아 버린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래서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래서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셔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일사 철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싹 쓸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의 젖을 그렇게 모금을 키웠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흘러진 것 같아요. 젖을 먹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보냈다. 젖을 떼가지고 보냈잖아요. 젖을 떼 보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요 3년에서 4년입니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3, 4년 우리 다닐 때는요 학교 갔다 가도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젖 먹는 놈도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젖 좋아젖 바르고 그런 놈들도 그럼 나에게 몇 살이요? 8살, 9살이요. 그때는 그랬어요. 어머니들 그때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 건강하게 젖이 다 이만큼 해가지고 너희들 다 덜 그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래요 덩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으로 봤어요. 나는 안 보겠습니다만 내 친구 초등학교 때 할 때 전문으로 보고 이랬어요. 그럼 3년에서 4년 최하로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마도 애국 아이들이 공식적 학교 가는 시간 이제는 이제는 이 공주가 뭐 아이를 어떻게 줏을 줏도 없지 뭐 어떻게 기숙이 갈겠어요 그런 거 할 수 할 것이 지난 그런 시기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을 것이다 신학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제 하루 7살이에요. 7살 8살 돼야 학교로 또 오줌 다 가리지요 졌다 끊었지요 그러면 저는 바로 공주가 데려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때 갔다라고 말합니다. 빠르면 3년 기르면 6, 7년 자 모세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해요? 곧 첫 되고 6, 7년 신앙 교육을 차악 째이 3살 버릇 8년 간다 그랬어요. 천주교 강좌입니다. 3살짜리 3년만 붙여달라 완전 천주교육을 만들어봅니다. 여러분 이 부모 밑에서 신앙 교육 민족 교육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것을 은약을 얼마나 심어놨던지 확실하게 모세에게 사명 가지고 심은 거예요 부모가 각인뿌리 체질 내리도록 그러면서 모세가 궁중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7살짜리 들어가면 궁중이 어떻습니까 애급 군중이란게 왕궁이잖아요.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를 해놨지 그냥 모든 게 다 우상이죠. 우상 문화죠. 우상 전부 우상이죠. 이런 애급의 우상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아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인 랩렘트에게 어떻게 은약을 심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은약을 심어주느냐 할품 고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래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답내고 결론 내고 체질화 되어서 살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은약 붙잡고 그 은약을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생을 근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삶이 은약정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점검하세요. 율법일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보험적인 누림을 보여주세요. 은약정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분들 해결이 되어서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은약정으로 하세요. 교육을 모든 것을 다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 하지 마시고 은약으로 하시라고요. 자문 22장 육제를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땅히 해갈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받았던 은약교육이요. 40년 동안 받은 애급의 구상교육을 교육도 무리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교육받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세요. 은약교육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우리 랩런트의 삶을 은약교육은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났던 중학교가 고등학교 대학가 상식 3장 문제 확 답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못 이겨나갑니다. 여러분처럼 밥을 못 먹어 고생을 해봤습니까? 모릅니다. 문제가 계속 닫힙니다. 어떻게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여운교의 성도들 여운교의 모든 교사들 시혜적 삶을 가지고 은약전달의 삶을 사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은약의 의미가 담겨있어요. 갈대상자에서 상자를 히브리아 태바람 태바람 성경이 딱 두 번 나와요. 노아홍수 노아홍수 대 노아방주 갈대상자와 노아방주 태바를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있어요. 여기 갈대상자와 노아방주 에 바른 역청은 속죄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역청을 칠한다라고 해서 속죄를 넣는다. 결과적으로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와 노아방주 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언약적 의미와 이기 담겨져 있어요. 또 갈대상자와 노아방주 에 발랐던 역청애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보호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다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은약 은약의 한해삼 은약이 이끄는 삶 이렇게 복음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를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약의 여정을 갔으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